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시즌 브이리그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시즌 브이리그 최고의 히트작은 뭐니뭐니해도 아시아쿼터 내 아커 도입이었습니다. 아커 시행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팀 전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팀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됐습니다. 다음 시즌 아커 대상국이 아시아 배구연맹에 속한 모든 국가로 크게 늘어납니다. 호주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봉도 기존 10만 달러에서 1년차 12만 달러 2년차 15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각 팀에서는 내년 아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 것 같기는 한데 기존 선수들의 경우 브이리그 경험과 검증이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 시즌 아커들의 다음 시즌 재계약 확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확률은 최 GPT와 같은 인공지능 AI 도움을 받아 블루 라커룸 AI 시스템으로 전격 분석했습니다. 현재 순위의 역순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페퍼 저축은행 MJ 필립스 재계약 확률 10%입니다. 미들 블러커 포지션으로는 유일한 외국인 선수인데요. 사실 미들 블러커는 경기를 2명이 반씩 나눠 뛰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뽑기에는 아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MJ 블러킹 세트상 평균으로 전체 11위, 속공은 4위입니다. 그냥 리그에서 평균보다 조금 앞서는 미들 블러커, 여기에 기본기는 아쉽다고 볼 때 페퍼가 잡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도로공사 탄화차 숙소 20%입니다. 태국 국가대표로 사실 이번 아커에서 폼풍과 함께 가장 기대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공격 성공률 38%, 리시브 효율 27%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포지수로 쓰기에는 공격력이 아쉽고 아웃사이더 히토로는 리시브가 문제입니다. 23살 젊은 선수로 기회를 더 받으면 나아질 것 같기도 하지만 도공이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IBK 기업은행 폼푼. 네 폼푼은 올 시즌 아시아쿠터 1순위였죠. 확실히 월드클라스 세터로서 국내 세터들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GS점만 봐도 폼푼 부상으로 나가고 김학영이 들어와서 수준차를 들어냈죠. 근데 문제는 기업은행의 재계약 의사와 상관없이 폼푼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폼푼 V리그의 빡센 스케줄에 힘들어 했고 오늘 같은 경우 훈련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김호철 감독 결국 선발 출전을 시켰죠. 블러킹을 하다 테이핑을 한 손가락에 맞아 결국 교체됐는데요. 폼푼 실력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폼푼이 과연 다음 시즌 V리그에서 뛰려고 할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50%입니다. GS칼틱스 달인 핀수환 네 교체로 와서 지금 두 경기 뛰었습니다. 첫 경기 5득점 오늘 기업은행 상대로 9득점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블러킹을 3개나 잡아냈죠. 수비나 서브나 블러킹 보면 확실히 운동 능력이 좋고 노련합니다. 하지만 171cm 너무 작죠. 상대 블러킹을 뚫어내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남은 경기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재계약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계약 확률은 30%입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네 바로 메가와티죠. 시즌전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고이진 감독이 메가와티를 3순위로 지명했을 때 많은 배그 팬들과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여서 놀랐고 포지션이 아포짓이어서 또 놀랐죠. 하지만 메가와티 올시즌 브이리그 최고의 아시아 쿼터 선수입니다. 득점 전체 7위 공격 성공률 5위 서브 2위입니다. 공격 주요 부분에서 최상위권이죠. 블러킹도 14위이고요. 이미 실력으로 검증됐고 최근에는 경험까지부터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팬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브이리그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요. 정관장 입장에서는 재계약 확률 90% 이상으로 봅니다. 오히려 메가와티가 일본이나 타 리그로 떠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한국생명 레이나 토코쿠 아커 7순위 최하위 지명자였고 시즌 초에는 정해진 포지션이 없어 여기저기 땜빵을 했는데 후방기부터 김미연을 완전히 밀어내고 아웃사이드 히터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흥극은 5라운드에서 6전 전승을 합니다. 레이나의 공이 엄청 컸죠. 5라운드 레이나 득점 전체 8위였고 지하 다음으로 많은 리시브를 받으며 34%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성장형 선수로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합니다. 끝으로 현대건선 위파이 시통 네 메가와티와 함께 다음 시즌 재계약 1순위 아커죠. 당연히 90% 이상 확률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부상 이슈가 나왔습니다. 위파이 어깨 통증으로 2월 9일 GS전 이후 경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경기째 결장했고 다음 GS전 출전도 불투명합니다. 현대건선은 위파이가 빠진 3경기에서 2승 1패 했지만 2승 모두 하위권 팀들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는 힘겨운 승부였습니다. 위파이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경기들이었죠. 하지만 부상 이슈로 재계약 확률은 80%입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라커룸 AI가 분석한 다음 시즌 아시아 커터 재계약 확률이었습니다. 내일은 배구가 없는 월요일이고요. 화요일 도로공사대 정관장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아시아 커터 재계약 확률입니다.